와 제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오늘부로 퍼스트마야 유튜브 채널 구독자 1만명을 달성했습니다 우와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1000명 넘은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1만명은 언제쯤 되나 기다렸었는데 드디어 그날이 왔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영상 찍어서 마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한다는 그 1만명 기념 Q&A를 저도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댓글로 저한테 궁금하셨던 점들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적어 주시면 제가 보고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대답해 드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는 질문들 같은 거를 추려 가지고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려 주신 질문 중에 제가 보기에 어 이거는 정말 좋은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질문을 해주신 분 3분 정도를 뽑아서 카카오톡으로 음료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많이들 질문 작성해 주시구요 댓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